진석 씨. 네, 실버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너무 젊으셔가지고.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메들리에서 기본적으로 닦은 실력 자체가 제가 정말 인정할 것 같습니다. 저도 원래 메들리 가수로 30년 전에 이렇게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황제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메들리에 제가 4대 천왕이라는 타이틀을 사실 갖고 있는데. 4대 천왕 누구, 누구죠? 우리 김용림 씨. 유현상 씨. 김난영 씨. 그리고 강진 씨가 아마 6위에 들어있을 거예요. 현상이 형이 5위에 들어있고. 그런데 정말 내공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가 뭔가 그 빈 공간을 꽉 채우는 듯한 안정감이 있고. 저는 저 좀 알죠? 저하고 정말 한타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타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노래, 귀한 노래 정말 잘 들었어요. 반 무대 생활을 한 몇 년 정도 했어요. 그때 우리 저기 선배님하고 우리 강민주, 선배님하고 했잖아요. 같이? 진짜 저랑 하셨어요? 강민주 씨 하셨어요? 어디서 갔어요? 우리 저기 청량리 XXX 캐발에서. 우리 진짜 20대 때 애기 때. 강민주 선배님이. 민주도 그때 같이? 예, 1번. 저 2번. 강진 선배님하고 3번. 순서가. 나 기억이 안 나요. 뭘 안 나요? 그럼 거기서 보면 우리 김민주 씨가 메인 가수고. 아니, 저는 완전히. 아니, 내가 세 번째로 나왔다잖아. 그러니까 내가 메인. 세 번째 나왔으니까. 내가 메인이지, 세 번째 나왔으니까. 세 번째는 별 볼일을 보는 거야. 아니, 세 번째가 어중간해서 별 볼일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면 XXX 캐발에서 일할 때 강진 씨랑 강민주 씨 그때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셋 다가 무명이었는데 뭐. 셋 다가 무명이었는데 뭐. 셋 다가 무명이었는데 뭐. 별 볼일 없었죠? 별 볼일. 아예 없었어. 아예 없었대 인기가. 나? 왜? 이렇게 대박 날 줄 알았어, 이분들? 몰랐죠. 그때는 캐바레가 많았어요. 네, 맞아요. 형님은 캐바레보다. 아는 장이 형은 나이트클럽보다. 나이트클럽보다 캐바레가 더 많았고. 유현상 씨는. 캐바레 수준이 좀 더 높았어요. 유현상 씨는 나이트클럽 해보셨어요? 그럼요, 저는. 백두산 그런 노래가 목해? 아니, 아니. 저 뭐 사랑과 평화. 뭐 검은 나비 이럴 때 제가 나이트클럽을. 캐바레 해보셨어요? 근데 저기 저. 저기 저. 영구 씨. 캐바레는. 정말로 노래를 박자를 정박하다. 노래를 잘해야만이. 캐바레를 설 수 있어요. 맞아요. 노래를 박자 끌고 땡기고 하다보면. 춤이 안 맞잖아요. 아니 아니. 그럼 나가면서. 저 뭐 강진 가수 못 쓰겠네. 박자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짤려요. 유현상 씨는 캐바레. 아이텍클럽은. 아 잠깐만 잠깐만. 노래를 엉망이로 해도. 출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엉망이니까. 엉망은 아니고. 아니 인기가 없었대잖아. 그때. 아니죠. 겸손하게 얘기한 게 내가 인기가 제일 있었지. 그러니까 조용해 그냥. 인기가 없었으니까 그때. 그 나이트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는 박자를 안 맞혀도 돼요. 그럼 그 당시 몸값을 누가 제일 많이 받아요. 진성. 아니 강진 씨. 강민주 씨. 어 김민주 씨. 김민주 씨. 누가 몸값이. 여기서 몸값을. 얼마 받으셨어요? 강진 선배님이 제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랬다니까. 아니 그건 인정합니다. 그때는 사실 저희들이 뭐. 진성이가 잘 알아요. 나의 몸값을. 40만원 50만원 60만원. 많이 받으면 60만원. 네 5만원 더 받으면. 30만원도 있고. 5만원 더 받으면. 그 가수가 그래도. 레벨이가 좀 있는. 우리 진성 후배가. 제 몸값을 잘 알아요. 그러면. 제가 늦게 가면. 봉투도. 출연료도 받아가지고. 나한테 주고 했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럼 소녀와 가로등 불은. 우리 진미령 씨는. 캬바레 뭐 이런 데 안 가보셨죠? 저는 캬바레 일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이트 클럽. 하고 성인 클럽. 에서. 네. 노래 자체가. 캬바레에서 먹히는 노래가 아닌. 캬바레 노래가 아니었잖아요. 옛날 옛날. 그건 김세화 씨고요. 오랜만에 또 실력 있는 김미자 씨가 나와서. 아주 우리 또. 판정단자 여러분들이. 또 멋진 평화를 해줬고. 무엇보다. 저X성 캬바레. 추억을 떠올리게 했던.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추억을 더듬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아 옛날에 참. 같이 활동을 했는데. 강지 씨, 강민주 씨는 최고의 가수가 됐고. 김미자 씨는. 아 이제 곧. 같은 대열에 올라설 수 있도록. 이 무대가. 아주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생각나라. 어때 행복하셨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